2023년 1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민지씨, 2주 동안 뮤직뱅크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2주 동안 함께했던 뮤직뱅크 정말 정말 즐거웠고요.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진스 민지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민지씨. 감사합니다. 그럼 1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뉴진스의 D2와 뉴진스의 OMG. 과연 1위는 어떤 곡이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우먼 점수, 방송의 수점수, K-POP 팬 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니진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어드워 스태프분들께 정말 꼭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늘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늘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가족분들 그리고 너무 예쁘게 무대 만들어주신 뮤직뱅크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니즈! 버니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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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